자 이번 시간은 4교시 중계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이 총칙 중에서는 용어정이 중계대상물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계대상물 역시 중요합니다 24페이지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보면 중계대상물이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 법조문이 있고 이제 25페이지부터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면 중계대상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된다 중계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을 중계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중계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교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계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계대상물을 보면 첫 번째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토지가 중계대상물이냐 하면 우리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가 중계대상물인 이유는 우리는 토지를 눈으로만 봐가지고 이 토지가 값어치가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렇게 생겨있는 게 부정형으로 생긴 것보다는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모양만 보고는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결정됩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은 가치가 낮죠 예를 들면 지리산, 한라산 곡대기에 있는 땅들은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눈으로만 보고 알 수 없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 자격이 있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중계상물입니다 중계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해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계를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 중계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다 중계상물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계사법이 어려운 것은 법조문에는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보면 법제 3조 1호에 보면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토지라고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토지라 하더라도 중계개입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계개입 여지가 없는 국가소유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는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게 미채굴광물 미채굴광물은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채굴건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땅 밑에 석탄이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는 개인이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채굴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소유임으로 중계사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소유임으로 역시 중계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게 포락지 이런 것들이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가 소위 포락지인데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계대상물이 될 수 없다 포락지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출제됐던 게 소위 대토권이라고 출제됐습니다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현금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토권은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 대토권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어렵고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어려운데 건축물은 우리 건축법 제2조에도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서도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지붕과 벽 또는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물론 지붕, 벽, 기둥 모두 다 있는 것도 건축물이기는 하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인데 민법 99조 1항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동식 세차장 근무를 세 건 중개해주고 한 끈당 500만 원씩 받았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중개 상물이 아닌 것은 누가 중개를 하고 돈을 받든 안 받든 공중개사법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장래 미래의 건축물 따라서 장래의 건축물에는 분양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입주권은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 상물이 이냐 아니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정답에서는 입주권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본 정답에서는 복수 정답으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중개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동호수가 특정된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개 상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추첨 당첨 이런 말이 있으면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 그 밖의 도 어려운데 국토부의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대통령령에도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육권해석을 의뢰받아 보니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중개 상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부수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그 다음에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소유권을 표시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 거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빼고 나머지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게 유권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교량 이라든지 담장 죽대 토사 암석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이런 것은 동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암석 빠이암자 돌석자 흙토자 모래사자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전부 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시험회에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인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들은 시험회도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인목이나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인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이 세 개 모두 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세 개 모두 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즉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 즉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잎목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잎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부지 그 다음에 건물 설비 생산설비 공업건 광업건 이런 것들은 따로 떼어내서 중개산물이 될 수 없고요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모두 묶어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산물에 해당이 된다 토지와 분리하여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산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2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1페이지에 보면 3번에 중개산물이 되려면 양가로 1번 사법상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32페이지 우리 교재 32페이지 박스에 보면 표에 보면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 될 수 없는 것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 거기에 32페이지 교재 표를 보면 법정 중개산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법률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에 중개 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교정하고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교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지만 행위 제한을 받는 게 나와있네요 사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중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중공허가를 받았으면 개인 땅이 되면 그때부터는 중개산물이 됩니다 공유수면 자체는 중개산물이 안되죠 그래서 중공허가를 받아서 이제 개인 땅이 됐다면 중개산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라고 하면 논란의 예제가 있는데 사도 개인 도로는 중개산물이 될 수 있지만 공도 국가도로 국도나 지방도 이런 것들은 중개산물이 될 수 없겠죠 국가 지자체 소유라면 그 다음에 도로의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영지역 내의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다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이면 개발만 못하는 거지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낮은 가격으로 팔면 팔립니다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 하더라도 개인 땅이라면 중개산물이 됩니다 다만 공법상 행위 제한만 있을 뿐이라고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된 토지 사법상 제한이 있는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경우 임차권 설정 등기된 경우 지상권 설정 되어 있는 경우 다 중개산물이 됩니다 다만 사법상 제한 가압류가 돼 있으면 가처분 등기가 돼 있으면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중개산물이 아닌 걸 보면 공시방법을 갖추었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없건 20톤 이상 선박 20톤 미만 선박 20톤 이상은 어재부동산 준부동산이고요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선박은 20톤 미만도 중개산물이 아니고 20톤 이상 어재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비행기 차량 이런 거 다 중개산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건축물도 중개산물이 아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산물이 되지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산물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 행정재산 무주 토지 주인없는 토지 공도 미체굴 광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 개인 땅이 아니라서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는 것 보면은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상속받은 상속받은 전답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산물이 되죠 다만 상속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상속은 법정 지물의 지분에 따라서 배우자 직계 비속 이 1순위고요 2순위가 직계 존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료자식도 상속받습니다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 그 자체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 상속받은 건물은 상속인 소유 임으로 중개 대상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맨 밑에 32페이지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 대표적인 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런 게 있습니다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는 것 이거는 중개사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그 영세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국민임대주택도 나가려면 LH에다 나간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신전속적인 임차권도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 중개 대상물 까지 했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용어정이 중개 대상물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